이 얼굴은 아직 안 그린 거야? 아니면 그것 때문에 못 그린 거야? 둔은 다지? 일만 하다 보니 사람을 너무 안 봐서 그런가? 얼굴이 다 무표정으로 보이니까 그릴 엄두가 안 나네? 네가 그린 거 아니지? 상상해서 그린 거 아니지? 상상해 보라고? 근데 근데 요샌 출근 안 하시나봐요? 안 보이셔서 보고 싶었는데 혹시 지금 웃고 있는 게 맞을까? 이 사람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